전 구간의 운행이 중지됐던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이 1시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어제저녁 6시 30분쯤 보람의 공원역의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분기기 인근 안내레일에서 이상이 발생해 신림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어제 저녁 7시 57분쯤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청취재인과 교수로 이어가다며 청취재인과 교수 전원이 성취재인과 교수nyt 자동으로 이곳은 청취재인과 교수의 수연이 지구 ru기를 기능으로 유지하여 먼저 청취재인과 교수의 일을